이민호, 수지 측결별 후 재결합 배우 이민호와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재결합했다는 보도에 본인에게 확인 중이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이민호의 소속사 MYM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9일 오전 스포츠 조선과 전화통화에서 현재 보도를 접하고 본인에게 확인 중이다고 답했다. 수지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확인 중이라는 답을 내놨다. 앞서 이민호와 수지는 2015년부터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부인의 궁금증을 낳았다. 이후 해외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사진이 공개돼 열애 사실을 인정한 두 사람은 톱스타 커플로 국내는 물론 아시아의 주목을 받았다. 수차례 결별설이 불거졌음에도 예쁜 사랑을 이어가던 이민호와 수지는 교제 2년 만인 지난해 11월 결별 사실을 공개해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두 사람이 서울 근교에서 데이트하며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는 목격담이 곳곳에서 터지면서 재결합설이 불거졌다. 한편 이민호는 서울 강남구청에서 공행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수지는 지난달 미니 이즈 페이시스 오브 러브를 선보이며 음반 활동을 이어갔다. 한편 이민호는 서울 강남구청에서 공개됩니다.